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싱싱한 굴을 택배로 받았습니다. 1kg이 되겠어요. 2만원에 택배 주문을 하였습니다. 물은 넉넉히 준비하시고 소금 1작은술을 넣고 녹입니다. 굴은 하나하나 굴 껍질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3번을 씻어냅니다. 굴은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어요. 특히 남자들에게 좋은 식품이 되겠고 피부를 희게 하는 그런 식품이 되기도 합니다. 바다의 우유라고 할 수 있죠. 세번째의 씻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. 소금 1작은술을 넣고 한꺼번에 굴을 넣고 씻어냅니다. 처음에만 하나하나 씻으시고 두번째부터 세번째는 한꺼번에 씻어도 되겠습니다. 소금을 넣지 않고 굴을 씻게 되면 굴에 있는 염분이 다 빠져나오기 때문에 맛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소금을 넣고 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세번을 다 씻었습니다. 굴이 싱싱하고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. 레몬 1개를 준비하시고 즙을 굴에 뿌립니다. 그러면 바다의 비린내도 없어지고 굴이 훨씬 맛이 좋습니다. 이런 방법으로 굴을 씻어서 굴 요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는 굴전하는 것을 올리겠습니다. 매생이 굴떡국도 올리겠으니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. 안녕하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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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시오.